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엔진 OT 시작해 볼 건데요. 이거는 엔진 OT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6평 이후에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좀 잡아주는 OT라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엔진에 대해서만 조금 국한돼서 세 줄 요약을 좀 드리자면 엔진은 일단 엔제입니다. 엔제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다만 몇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1강 강의를 보시면 아시는데 판구조론 문제에 몇 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가 거의 안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엔제들이 그렇듯이 고난이도 좀 심하네요.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왜 이전의 교재는 실지 않았느냐. 이게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구과학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막 화를 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니 선생님 전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구과학원 조금 애매한 게 이건 지구과학원 교과서에 없는데 하는 것들도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시험에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기출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온 것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엔진에서는 좀 고난이도 심한 내용들. 그래서 만점을 맞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신유형들이 들어가 있다. 제가 기존 교재에서 더 시크릿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구과학은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 그래서 그 나왔던 문제의 풀이법을 익히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기존 유형들을 학습했던 게 제 기존 문제들이었고요. 이 엔진에서는 신유형들. 고난이도 심화,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어려운 문제집이다. 그래서 이 문제집은 제가 시크릿 300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제 인강에서. 그래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인강에서 풀이법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6편과 연관 지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까지 제 소개 많이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구과학 공부에 있어서 더 빠른 지름길이라 하거나 그런 게 좀 없어요. 혹은 제 방법이 지름길입니다. 제가 나름 최단 루트로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지름길이 있으면 그 지름길을 걸으면 되지 다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외에 다른 루트가 없다. 다른 루트가 없고 그래서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시크릿 개념 기출이 제일 중요한 강의죠. 이걸 들으시고 시크릿 300에서 기출 문제를 푸셨으면 사실은 6평에서 최소 2, 3등급은 나오셨어야 됩니다. 되게 과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것만으로도 1등급 나오고 만점 나와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신유형 연습이 좀 안 됐고 고난이도 문제 연습이 좀 안 됐으면 그걸 연습하는 교재가 바로 엔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사실은 이걸 계속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6평을 보셨는데 만약에 현재 등급이 4등급 이하다. 선생님 저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6평을 본다고 봤는데 4등급이 안 나왔어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저한테 개념과 기출을 들으셨든 다른 선생님에게 개념과 기출을 들으셨든 상관없이 하여간 4등급이 안 나왔다는 건 개념과 기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게시판에 질문 받다 보니까 일부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고3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라서 막 만점 이런 것까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듣고 이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사서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걸 듣지 마시고 이것도 듣지 마시고 이것만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3번 반복하시면 무조건 2, 3등급은 나와요. 여기서 뭔가 까먹거나 제대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2, 3등급이 안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때 개념은 다 배웠고 그래서 시크릿 300을 풀었더니 이번 6평에서 2등급 혹은 1등급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념을 잘 아신 거예요. 그런 학생은 이제 엔진하셔도 돼요. 그런 학생까지 제가 이걸 들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4등급 혹은 5등급, 6등급 이런 쪽으로는 시험 등급이 나왔거나 6평 등급이 혹은 3등급이 나왔어도 약간 아슬아슬하게 3, 4등급에 걸쳐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안 들으셨으면 들으셔야 되고 이걸 들었는데도 그렇게 나왔으면은 뭐 여기서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니까 본인 6평의 틀린 문제들에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이 강좌를 좀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게 바로 6평 등급별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등급 이하는 꼭 이거 듣는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 스피드 특강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스피드예요. 여러분 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개념 강좌들보다 짧습니다. 이게 스피드로 나름 찍은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근데 여러분 개념만 스피드 특강을 들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문제풀이법을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제 2강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과 문제풀이법을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강좌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엔진 OT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걸 강조를 하느냐? 이걸 안 듣고 엔진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 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걸 안 듣고 엔진을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시간 없으면 엔진을 듣지 마. 무조건 이거 들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등급. 2, 3등급 정도 나오셨다. 이번 6평에서. 2, 3등급이 이제 제일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약간 애매한. 약간 애매한데 왜 그럼 공부 열심히 했는데 2, 3등급이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까먹거나 혹은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 연습이 좀 제대로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이 컴플린 모의고사 10회분 드렸잖아요. 그거 아직 안 푼 학생은 꼭 사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사실은 2, 3등급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잘 아시는데 3등급 후반이 나왔거나 4등급 초반이 나온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험 연습이 너무 안 됐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컴플린 모의고사를 좀 사서 30분 시간 제거 푸는 훈련을 하고 오답노트를 좀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2, 3등급 정도의 학생은 그래도 이거를 완전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모의고사를 안 푸시는 학생은 조금 푸시고 그 다음에 일부 이거 공부를 하시면서 엔진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만점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6평에서 1등급이 이미 나오셨다. 혹은 만점 가까이 나오셨다. 그런 학생들은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죠. 그냥 엔진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엔진 수업 들어도 사실은 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1등급 정도 학생들은 이걸 듣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거지 못 들을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사셔가지고 문제 푸시고 어려운 문제 그거 오답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적어두시고 제 인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강사분들의 N제도 시간이 되시면 사셔서 푸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시험 잘 보실 수 있지만 지구과학의 문제가 뭐냐면은 놀면 까먹어. 놀면 까먹으니까 반드시 다른 강사분들 강자들도 조금 문제집들도 좀 사서 시간 되시면 풀면 좋다. 뭐 시간 안 되시면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면은 그거 나오는 거 풀어서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수능까지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구평도 잘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직 개념과 기출이 부족한 학생은 엔진이랑 더 시크릿 인강을 병행을 하시면 참 좋다. 엔진이 한강 나갈 때 그 한강을 나가기 전에 시크릿 인강을 한번 복습을 하고 엔진 한강 나가면은 더 좋겠다. 개념과 기출이 부족하지 않아서 1, 2등급 정도 나온 학생은 그냥 엔진만 들으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더 시크릿 인강에서 꼭 설명드리는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참고로 작년 수능 문제인데 항상 지구과학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고지자의 복각의 절대감 물어봤는데 그건 예전에도 고지자의 복각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고지자의 복각 나오면 바로 생성 당시의 위도 지계의 과거 위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이게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은 개념을 공부했지만 문제풀이법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더 시크릿 인강으로 꼭 보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계의 이동 속도를 물어봤는데 지계의 이동 속도를 구할 때 꼭 지계를 다 그릴 필요가 없고 고지자의 극의 이동 속도로 지계의 이동 속도를 구하면 된다. 이런 게 문제풀이법인데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걸 제가 다 더 시크릿에서 소개를 하니까 더 시크릿 인강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해보면은 자기가 개념과 기출이 부족해서 4등급 이하가 나왔는데 시간도 없어? 그러면은 기출문제지 풀지 마. 엔진 풀지 마. 그냥 더 시크릿 인강 수강해. 여기에 개념 플러스 기출이 다 있어. 그냥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절대 문제만 풀어가지고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가 시험을 잘 보겠지?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들었으니까 개념 안 들어도 되겠지? 안 돼. 그러면은 4등급이 안 나왔을 거야. 아시겠죠? 개념을 다 아시면은 4등급이 안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더 시크릿 인강만 봐. 근데 본인이 개념과 기출이 부족한데 무조건 1등급 이상은 맞아야 되겠어? 그럼 더 시크릿 인강도 듣고 엔진 인강도 들어. 그 다음에 6평 이상 등급 이상 나왔어? 그러면은 엔진 인강 들으면서 개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 보이면은 더 시크릿을 조금씩 조금씩 다시 보기 1분만 다시 보기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세 줄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엔진 OT를 해야 되는데 더 시크릿 OT를 한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의 핵심은 일단 더 시크릿이랑 이런 게 기반이 된 상황에서 그런 게 이미 된 학생들 6평 2, 3등급 정도는 최소한 나온 학생들이 풀만한 1등급이 나왔어도 약간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특성상 그 정도까지는 해야 뭔가 불안하지 않게 만점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아놓은 문제집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 인강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니까 혹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은 이 뒤에 인강을 꼭 또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